한국인용인공사 한국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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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이요? 오토바이 열심히 타고 영달 오빠가 여기 데려다줬어요 와... 바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날씨 진짜 좋은 거 아세요? 저번 주에 왔을 때 진짜 추웠거든요. 강원도에 웅박 내리고. 근데 이제는 여름 온 것 같아요. 신기하다. 찬반 어디 갔어 오빠? 다리. 영달. 저기. 다리. 양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양이인가 그러면? 양이. 양이 떴어줄까? 다 괜찮죠? 그거. 이거 나중에 양아오빠랑 오면 해야지. 하하하하. 장. 장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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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으로 이런 거 하게 된다. 이렇게 돼. 2. 2. 2. 3. 2. 2. 2. 2. 2. 2. 3. 2. 3. 3. 4. 2. 3. 2. 4. 5. 너무 나고 싶어요. 숨졌다. 그래, 앉았다. 장만 남았어, 차. 아, 뭐야. 우리 거 다 없어졌잖아. 장만 남았어, 차. 갈 수 없다. 진짜 이렇게 될까 봐.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인 거 봐, 오빠. 다 쓰자마자 어떻게... 하도가 얘기해줄 것 같은데. 얘 흔들인 거지. 아니, 장수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장수도 없앨래. 기분은 좀 풀렸어요? 다행이네요. 아, 왜 기분 좋지, 지금? 다행이네. 너무 좋았어. 다행이네. 다시는 날 돌아오는 순간 두 눈의 흔들던 네 눈물 때문에 두 눈의 흔들던 네 눈물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